올해는 이 쪽은 염소장 밭인데 우리 염소장 밭 뒤쪽으로 여기가 전부 다 해서 이 아래 부분하고 저 윗부분 해서 다 우리 땅이에요 2300평 땅이 도로 중간으로 해가지고 아래도 우리 밭이고 우리 땅으로 이제 도로가 중간으로 나있고 이 위로는 저 산에서 멧돼지가 엄청 떼거지로 내려와서 동네에 그 작년에 봄동들을 다 망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구마인데 여기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염소장 밭에다 고구마를 내주고 심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멧돼지 나오는 골목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를 심느냐고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는데 참 이 네 줄 다 캤는데 여기 위에서 자꾸 내가 사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굵고 좋은 고구마를 추악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